음 누구 쓸까 전지 보자 방향 오 레이저르르 어 뭐야 허옵네 잘 보여? 뭐야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건 의식 디지털화 인터페이스 이게 뭐지? 네 의식은 곧 디지털화 되어 마인드맵 데이터로 변환될거야 이 밑줄을 꼴받네요 밑줄이 뭐죠? 인형 생체모방형 자율인형 소년전생에는 인형이라는게 있어요 여기는 인형들이 진짜 기계들이야 전투기계들 지금부터는 이 일방통례를 통해서 서버로 들어와 그들을 구해야돼 이게 내가 왜? 서버와 현실을 다시 연결할 수다를 타내서 내 친구와 서버안에 갇힌 인형들을 데리고 돌아와 지금 내가 말해볼게 지금 이러고 지금 인형들이 갇혀있어요 전내 세계에 갇혔어 그 인형들을 지금 현실세계로 끄집어내로 내가 왔다 이거지? 소조젠센 뉴럴클라우드 아 소조젠센 안하니까 좀 뭔가 허전하네 소조젠센 해야되는데 제발 일어나세요 교수님 주인공 특 항상 항상 막 기절해있어 눈을 뜨면 이상한데요 응? 교수님 기억도 혼란 되어서 혼란스럽겠지만 교수님의 힘이 필요해요 요새 모바일게임 특 그 일어난지 별로 안됐어 명일방주도 마찬가지 갑자기 싸우래 하지만 니가 싸워야돼 니가 우리를 구해야된다 항상 그래 일어난지 별로 안되네 좀 쉬면 안돼? 명령을 내려주세요 노란 글자 꼴받네 예술의 정원 뭐야 뭐야 전투개시 명령을 내리면 스스로 싸우겠습니다 명령을 개시덕 대시덕 티링 미터기 나오는거 편하네요 명일방주로는 미터기 안받고 그랬는데 미터기 나오네 크로크 교수 이지스 준비 완료 명령은 이지스? 궁극기가 이지스래 아군인형이 움직이나 피해 주루를 주고받을 때 연상량이 발생해요 연상량이 궁게이지인가 보네 게이지가 찼으니 궁극기로 치명타로 꽂으셈 칭 오오 터싱 간지나는데? 솔 응 솔이 위험해요 지원하겠어요 제게 궁극기 발등을 멸려 솔을 치료하세요 힐 오호호호호호호호 터신은 좀 괜찮은데? 감당 탱 힐 뭐야 남캐가 있네 소녀전선 아니야? 소니언 전선이냐고 늦어서 미안해 버릴수 있겠니 제 친구가 다리나서 움직이지 못해요 걱정마 남은 연산량이 있으니까 바로 치료해줄게 연산량이 뭐야 이 사이버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물질이 동시에너지입니다 에너지래 명령 명령이 명령 아니야 명령을 사전에 넣었어 명령은 명령이 아닌거냐 왜 명령이 여기 있는거야 남은 연산량은 무슨 교수 치료할때 거의 다 썼어 아직은 상정범이 아니니까 괜찮아 멘트 콜 봤네 뭔 근정범이 아니야 베르시카 여기에 특수한 지형함수가 있어 뭔 소리지 저희가 탐색한 명령도 간 함수카드 아 이게 로그라이크 요소가 있다면 이거야 이게 함수카드요 사수가 1에 1방할때마다 빈결을 부여한다 아 이래서 로그라이크라는구나 시너지같은거 오 재밌겠는데 이기면 이렇게 오 전투간대마다 함수를 얻을 수 있어요 대부분 함수는 특정 세트에 속합니다 아 이거 4개 모으면은 뭐 세트효과가 더 세진다 이런거겠네 여기는 출력터미널인가 맞아 출력터미널이 아 마지막 구역이 출력터미널 마지막 구역이라 하면 되지 뭔 근력터미널이야 패스워드 쏠 2G4 리미터 해제 오버클럭을 한다는거야? 아 오버클럭 리미터 해제 발동 니가 나갈때로 나갔던 쏠의검이 다시 눈부시게 빈다 웃기지 말라고 날 쓰러트리려면 혹시 개발 옛날에 했나요? 이거 디렉터 누구야? 언제적 멘트냐고 아직 간참 말았어 그만뒀쏠 그러다간 마인드립에 마인드립에 영구적으로 손상해가고 마라 호들과 모지네 사돈 난만하지마 너도 진작부터 리미터 해제했잖아 너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버리진 어딨어 아니 뭐야 오아시즈가 건지야 난 뭐든지 전부 다시 할 수 있다 너도 그러는 강호잖아 알겠어 크로크 이 방어명 오래 주지 못해 너 혼자 폼 잡기 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마 보았어 다 됐다 돼지의 보루 가이아티카오 샌드박스 가동 글자 커진 거 좀 킹받네요 큰 글자 다행히 글씨체는 안 바뀌네 붕서체가 간지인데 붕서체까지는 아니야? 무사히 뭐야? 오우 쉣 문과 용사 뭐야 이거 즐거운 용사 아 이거 안 되겠다 프로페서 과학 나르라 프로 프로페서라 불러 궁룰이 이거 허블하면 된다는 거지 스페 검색 허블 나나카가 궁룰이야 그래? 다 노말인 건가? 느낌이 안 좋은데? 보라색 두 개 마지막 퍼즐 때 봐야 돼 오? 노란색이다 뜬 거야? 오 라는 거 보면은 뜬 건가? 바로 뜬 거야? 아 픽 들을 수도 있어? 뭐지 이건? 아비게일 야비게일 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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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보조 뭔 근캐야, 뭔 남캐야 어? 범을 바로 떴다 이거지! 내 두 눈을 바라오고 제 이름을 외치세요 프로페스터 꽉 이 권능을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겟도! 우유 짜증나다니요 형제인데 기뻐해야죠 형제 자매님 왜 저를 시기하십니까 지기세요 바로 만족도 오케이 만족 음 가차 좋네요 굿 좋아좋아 바로 그냥 바로 겟 고급상정이 해견됐어요 보러가요 여기가 꽃 쌍점이네요 자 구경해보시오 알았시오 세일되니까 하나 사주고 아니 나 이정도 가차하면 다 먹을거 같은데 특수채널 검색은 뭐지? 단 한번뿐인 기회가 한정 오픈 아 사마권이야? 셋 중에 하나 나온다는거지? 나는 나나카 필요하구요 허블은 안나오는데 허블 차라리 허블 대신 아키야 여기 중복이 안좋대 여기는 아 삼성 전체여? 아 삼성 전체여? 가자 두개 이상 떴으면 좋겠다 확권이야 확정이야 확권이야 확정이야 두개는 안나오네 오케이 하나 누굴까 병호 중복만 니은 아 뭐야 이성이야? 수춘 뭔데 수춘 아니 중복이라니 이런 젠장 가차원이 너무 좋아도 문제야 중복이 뜨다니 아 중복 별로인가요? 아니 왜 하필 중복이야 중복 효율 별로야? 오우 쉣 탐서확정권에서 중복이라니 느낌 안좋아 하나 끝은 아니겠지? 노란색 삼성 가자 하나만 가자 아이 뭐야 이 진은 학살의 현장 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뭔데 아 노란색 두개 나와주지 까비 젠장 노란색 줘 오케이 노란색 왔냐 드디어 삼성이다 허블 나오기만 해봐 용서치 않아 뉴다 아씨 뭐야 이거 뉴 사이버 메딕 전지 전지 낫배드 예 좋다 들었어 전지 낫배드 뉴 뉴 낫배드 아키 오케이 이거지 오케이 왜 이렇게 잘 뜨냐고요 지금 패키지 다 풀었잖아 흡 앗 오우 셰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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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자덱 비싼거 다 넣어 mahd 부자덱 크루크 넣고 뒤에 삼성드레 대기석 아 오채처럼 대기석있어 이거 뭐야 Leaf 계기성 뭐야 얘는 스윗하네 전지 관람성 뭔데 싸우라고 교환됩니다 사라졌어요 여깄다는 도망감 바로크 전투중에 교환이 안되네 명의 터신들을 봐야지 그리고 신규로 뽑은 애들 어 풍이다 써볼까 상탈 꼴받네 누구쓸까 전지보자 방향 레이저르르 어 뭐야 허옵네 귀염귀염하구요 다음 녀석은 허블 아돈빠가돈나 오오 스턴에 뭉치네 좋은데 허블국이 거의 제일 좋은것 같다 나나카 쓰면 부금 나옵니다 써볼께요 범위 아군한테 쓰는거 한번 해봅시다 얘는 부금이 바뀌네 한번 해봤구요 뉴투 뉴럴클라우드 뉴럴클라우드 한번 찍먹 한번 해봤습니다 누워서 몇번 더 해볼게요 집에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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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